제발 드라고 노프레이스 아 렉바 우와 반식의 지력후연 와우 너무 잘 때린다 아 저 열받긴 해요 아 렉바 아 렉바 라자 아니 반시계를 치시네 자꾸 가재한테? 통발을 의식하시나본데 아이고 아이고 우와 뭐야 나가는거 맞지? 아니 피가 저만큼 차있길래 와 이번엔 시계였어 크흠 내가 안탔습니다 우와 다 맞네요 이게 왜? 설마 이거 확정이야? 아이고야 아 왜 맞아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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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했잖아 어굴탱 도망 도망 어? 아 안패브 으흑흠 아 도둑에다! 오래라! 야아~~ 힘들다! 아.. 올라가게 해주세요 제발 아 이건 좀.. 바로 피해버리시네? 어떻게 안 썼어? 아니 시계 왜 이렇게 잘 피해 아 너무 잘해 아니 나 펄을 했거든요? 안 돌렸어? 로하이 맞고 나서 왜지? 인풋때문에 그런가? 아 미치겠네 시계 뭐야 이거 진짜로 왜 이렇게 잘 피해 뭘 해야되지? 저러면? 아 이거 안 닿아요 이거는 파티 에바 잖아요 이거 속치지마 에에에 반응 봐 이야 이야 어 어어 어떡하냐 Counseling 가ê 유니 헉 에잇 아 우와 개고수 지렸다 이건 생각도 못했어요 우와 지렸다 너무 잘했다 와 저거 진짜 대단한데 뭐야 못피하잖아 그렇지 망했다 너무 아픈데 이거 와 콤보 진짜 때린다 아 콤보 진짜 때린다 벌써 나온지 얼마 안되 이렇게 콤보력이 나오나요 아 너무 어지럽네 화랑 어떻게 이기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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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